승리할 경우 그대로 결승전은 종료가 됩니다 자 준비가 다 되었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3, 2, 1, 파운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, 2, 2, 1, 파운드 걸어붙은 달 빛 금 거울처럼 들며 니에 흔들렸지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부서 영원히 지키고 남을 잃은 만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 노래 너무 좋은 게 나한테 흘러나도 있어 후회하며 할 거예요 고도한 시간 저 원래 키우기 키웠는데 왜 킥도 데려갔지? 자 간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들었네 자 이제 마지막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진희 선수가 승리할 경우 그대로 결승전을 끝으로 합니다 네 김진희 선수가 우승했네요 네